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일은 제주도,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서해안과 남해안에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의 집중호우와 함께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택가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